1, 2, 3, 5 3, 4, 5, 6, 7, 8, 9, 10 1, 2, 3, 9, 10 캠핑 갔다! 우리 오늘 외모였죠? 연습하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캠핑해보고 싶어요! 캠핑! 캠핑도 더 멀리 떠나서 밖에 나가서 놀고 싶습니다! 단독 펜션에 가서 저희끼리 미션 게임도 하고 게임! 게임도 하면서 게임도 많이 하고 싶고 바베큐 파티 준비하고 마시말놓고 먹는 거 먹는 거 아는 소리 먹기 저희끼리 캠핑을 가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이서는 교복을 입고 있죠? 중간고사였어요 이서 대신에 열심히 놀고 봅시다 우리가 대신 놀고 와줄게 안녕 잘 다녀와요 안 온다면 오늘 울 거야! 울 거야! 진짜 이렇게 간다고 밖에 잘 다녀와 언니 시험은 3번이야 3번 시험은 3번이야 3 렛츠고 아이템 3 뒤도 안 돌아보고 3번을 찍으라고 그러면서 가네요 우와 오늘의 건다리 여행 가는 게 처음이잖아요 같이 맞아요 소고기도 가면 다 준비되어 있다면 맞아 꽃등신 부위별로 주문됨다면 가자마자 점심부터 먹는다는데 맛있겠다 캠핑 가본 적 있는 사람 나 가본 적 없어 저도 없어요 저도 없어요 저는 짧게 캠핑인 척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아주 기억이 좋았어요 캠핑을 어렸을 때 진짜 많이 갔어 언니가 오늘 텐트 치고 이렇게 텐트 치고 와 캠프파이어 오늘 컨셉은 여러분 멤버십 트레이닝입니다 엠티? 오늘의 모토는 하나가 되자입니다 하나의 하나의 하나 되는 중입니다 근데 제일 하던데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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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좀 풀어볼까요? 가볍게 게임하러 요즘 유행하는 게임 같은 거 있어요? 나는 아이엠그람 나는 여기에 멈춰있어 아이링 당장 당장 처음 들어봐요 당근 당근맹기 당근맹기 시작해볼게요 당근 당근망고 당근망고 당근 당근망고 당근 당근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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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빵호빵 찐빵 호빵 에이? 한국어가 아니었는데 나보다 못해 나보다 못해 나보다 못해 레몬 멜롱 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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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롬 레몬 메롬 어? 저 멜론 싫어거든요 멜롱 뵐게 노 노 명소 하나 둘 셋 명소 하루 종일 돌아다니기 돌아다니기 나는 호캉스 갈래 호캉스요? 밖에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럼 파리를 왜 가? 보러 뭘 보러? 호텔 보러? 하나 둘 셋 드라이 웜 걷기 어? 뭐야? 걷기는 너 걷기야? 아 근데 조금 걷는 건 괜찮아 한 시간은 한 시간? 너무 긴데? 나랑 레이랑 걷자 제발 하나 둘 셋 화이팅 당근망 리즈가 좀 요리해 주기로 했어 된장찌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차돌박이 된지 해주세요 행이버섯 행이버섯도 넣어주세요 행이버섯 나 두부 나 두부 내 사랑 두부 굉장히 어려워졌네 근데 강이 나왔네요 벌써 너무 기대돼 지금 2선은 중간고사를 보러 가는 차 안에 있습니다 언니들이 엄청 신나게 버스를 타고 놀러 가더라고요 언니들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어요 선물을 안 주세요 이 바람이 치는 바다 찬찬해져 나 핫도그 진짜 좋아 나도 핫도그 짱 좋아 레즈 스포츠 여기 뭐야 여기 뭐야 구돈상도 있어 뭐야 TV에서 봤던 풍경이 눈앞에 있어 해외 같은 곳이 되게 신기하다 밑에 계곡이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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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우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기대돼 진짜 예뻐 우와 딱 아니야 완전 어떡해 이게 뭐야 오늘 이거 여기요 대박이에요 유진아님 들어가야 돼요 유진아님 멈춰 뭐야 뭐야 안녕 펜션을 접지하러 왔지 뿅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안돼 우린 여기서 놀거지로 잘 근데 이거 비밀번호 아는 사람이 있어? 퀴즈 있다 퀴즈 웰컴 퀴즈 다 함께 힘을 합쳐 현관물을 잠금 해제하세요 아이브 멤버들 생일 다 더하는 거야? 일단 831 901 1121 203 924 2월 21일 이랬는데 막 틀리는 거 아니야? 4201 나 너무 부끄러운데 우리는 하나야 뭐야 제발 안 되면 어떡하냐 이얏 대박이 났어 역시 역시 좋아 이거 아기자기한 귀야 어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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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게 꾸며놨어 우와 여기다 여기 여기다 여기 그래 언니 여기에 안녕 잘 부탁해 어머 우와 아니 2층에 공간이 있어 우와 여기가 엠티네 어머 2층이 훨씬 좋아 어머 이거 게임기 여기가 엠티네 게임 게임 노래방 기계도 있고 게임기계도 있고 인프로젝터도 있고 스피커도 있고 게임 밥을 먹어야 되는데 설명은 딱히 안 드릴게요 1층으로 내려가시면 알게 됩니다 뭐야 긴장돼 궁금하다 뭘까? 원영씨가 1번으로 떨려요 언니 잘하고 올 수 있겠지? 화이팅 오잉? 하지 마 왜 왜 지금 내 눈에 들은 거 딱 하나야 하아악 라면 뭐 라면 만들어 먹는 건가 다 이거 고를 거 같은데 누군가가 만약 짜장을 가져갔다 이제 시작 비빔면을 가져가게 되면 두 가지 요리가 되겠죠 실패입니다 짜파구리는요? 짜파구리는 솔직히 인간적으로 되게 낙천이 아니 이거 찌크살 이 고기는 실패가 없거든요 근데 진짜 아무도 이거 안 챙기고 다 이거 고를 거 같아요 아 근데 치즈도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치즈 좋아하는데 치즈 찌크살 석쇠 전 완전 잘 꼽고 왔어요 멤버 언니들도 잘 해줬으면 좋겠네 레디 가는 거야? 원영이는 왜 안 돌아와요? 그래서 안 돌아오나 봐 한 명씩 없어지는 거지? 그리고 하바도 없었다 갔다 올게요 다 하고 믿고 있을게 대박 왜? 뭔데? 이게 뭐예요? 짜파게티랑 노구리까지 골라가지고 짜파구리 하고 싶어요 레이! 원영아 Come here, come here 잘 먹고 왔어? 비밀이야 아직 나한테도 비밀이야 나 지금 말할 뻔 나는 네가 걸어가는 거 생각해서 골랐어 아 진짜? 원영이는 거기를 걸어가는 거 같기도 하고 잘 했지도 않았어 나 못 들였다 이게 또 감성 있지? 사인해줄까, 사인? 언니! 팬이에요 사인해줄게요 유진이 이름 안 써줄 거예요 언니 사인도 어떡해 언니처럼 귀여워 저 가져다도 돼요? 안 돼요 가주세요 감사한 유진이 이어가실게요 나 진짜 설렌다 알았어 빨리 가잖아 지원이 리액션 없이 그냥 빨리 어쩔 수 없는 건 하고 억지로는 안 할게 오오오오 뭐야? 안 온다 하자마자 우와 아니 언니 이거 진짜 대박 빨리 하고 싶어 제가 좀 촉이 좋거든요 나 이런 게 예측했었지 빨리 와 지원아 빨리 골라 금방 갈게 빨리 와 쟤네 막 먹고 있는 거 아니지? 배고파 원영이 뭘 골랐 거야? 내 생각에는 면을 골랐어 고기에 뭐가 있어야 되지? 배추김치 짠 한 명 소프, 한 명 날개랑 고르면 이제 면이 완성되고 고기에다가 김치 하면 아 진짜 너무 웃겨 제발 유니콘이 피어온다 유니콘 내려왔다 야 너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결정은 약간 잘 못 하잖아요 그럴 거 같았다 다 김치로 할까요? 난 뭐 같아 넌 고기 체크살인가? 난 면 왜? 고기, 면 이렇게 생각했잖아 그럼 너는 스프 가야지 왜냐면 얘가 소스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 지금 진짜? 근데 스프도 종류가 두 개 있었잖아 너 뭐 먹고 싶은데? 꼼전색이랑 국물이랑 섞어 먹고 싶다 했어 그럼 소스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좋은 거였잖아 면이 없잖아 근데 얘가 아까 필요한 것도 소스라고 했어 두 개 먹고 싶다 그러잖아 얘 하나 하고 저기 하나 소스 하나 하고 이게 소스인가? 이야 오늘 가을 언니 면 고를 거 같기도 한데 근데 가을 언니 왜 이렇게 어려워? 멤버들한테 국물이 있는 라면이 좋냐고 아니면 비빔면이 좋냐고 했을 때 비빔면이 좋다고 했었거든요 비빔면 아니면 이거 짜파게티 가을 언니 계란 프라이 해서 위에 올려도 되고 치즈, 짜파게티는 좀 괜찮은데 이거 무슨 거는 가져왔을 거 같고 소스는 누가 아니면 가져왔겠죠? 라면도 누가 가져왔을 거야 가을 언니 빨리 와요 왜 이렇게 늦어요? 시청자 제가 멤버들을 믿고 다른 거 가져갈게요 대충 대충 근데 겹쳐있을 수가 있어요 면을 두 개 가져와거나 스푼을 두 개 관련해서 유진아 듣고 있니? 유진의 라이브 방송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폴코 중인데요 너무 느낌있게 잘 나왔죠 가을 언니가 찍어줬어요 소매가 또 포인트라고 가을 언니? 잘 네 빨리 오라 기우 동생들 배고프다 기우 배고프대요 빨리 갈래요 머리 아파 알아서 잘해 유진아 언니 저 갈 거예요 안녕 내가 뭘 잘해야 하는데? 맞춰봐 난 언니 면일 것 같아요 효율성을 따져서 스프 너네가 다 고기, 면, 스프 하나씩 챙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 있네요 저 멤버들의 눈치가 다 있 에잉? 면을 가져갔을까? 쟤네가? 뭔가 레이가 스프 아니면 면 같거든요 그래서 언니도 그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돼 제발 골라주면 좋겠다 유진 언니가 지금 어쩌다 보니까 지금 중요하게 됐네 유진 언니 믿고 있어요 우리가 라면을 완성해야 돼 그게 미션이래요 우리 알죠? 텔레파시 라면을 꼭 만들어야 된대요 라면을 꼭 만들어야 된대요 나도 알아 조용히 해 라면을 완성해야 된다고 자꾸 말하는 거니까 라면을 안 가져갔나? 너무 저한테 그거를 맡기신 거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거? 리더의 자질을 평가하시는 건가요? 이걸로? 괜찮은 선택이었죠 제발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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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들 공이 심장하네 나 초조한 마음에 이걸 몇 번을 접었는지 몰라 나도 나도 지금 구겨졌어 지금 이거 듣지도 않고 딱 뽑았거든요 여러분들도 만족할 거 같아요 제 선택에 체크 스타일 안 고르면 안 되는 거야 다 알고 있었죠? 제가 고기 고를 거 잔머리를 굴렸어요 김치 배추김치 배추김치 고기라는 거 올리고 면에다 올리고 하면서 그냥 잘했죠? 굿초어이스 잘했어요 과연 면 또는 스프를 골라야 맞았느라고 할 수 있죠? 잠시만요 잠시만요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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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는 해명이잖아요 이미 그래서 저는 고기, 스프, 면 하나씩 고를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당신은 김치를 골랐어요 김치를 골랐어요 배추김치? 아니 까김치를 골랐어요 아니 근데 내가 한식을 너무 좋아하니까 멤버들이 나를 이걸 고를 거 같다고 생각했을 거 같아 나 생각했어 리즈가 왜요? 저는 발상의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발상의 전화를 빨리 눈으로 하니 소스 뽑았어야지 소스를 누가 뽑았을 줄 알았어 이렇게 남에게 책임 전가 옳지 않아 근데 여러분 잠깐만 이 둘 중에서 면 스프 아니면 우리 못 먹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래 달렸어 레이부터 홍기해주세요 면 면 면 면 두 번째니까 실패 없이 하기 위해 면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면 면 잘 지금 표정이 진짜로? 언니 안 재밌어 하지마 나도 안 재밌어 거짓말 아니야 저 표정은 딱 면이에요 리더니까 소스를 골랐을 밖에 없어 맞아 그치야 맞아 믿지? 소스 해야지 진짜 나 소스야 제발 제발 유진이 연기파라고 진짜 뭐야? 진짜 뭐예요? 언니 그 매운 거 좋아하잖아 그 소스 진짜 뭐예요? 띠룬 진짜 뭐야? 띠띠룬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띠띠띠 띠띠띠 띠띠띠띠 띠띠띠립 띠띠띠띠띠 ane 띠띠띠띠 r&n 이거 뭐야? 친구들이 자꾸 라면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면 또는 수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가 재료는 충분하다는 거죠 아따, 짜파게티 좋았는데 이거 들고 가면 되나요? 대박 진짜 잘 몰랐다 너무 좋아 맞지 맞지 역시 믿어 하나가 되는 미션에 성공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성공 언니 이거 아니에요 다시 해 다시 하나 둘 셋 성공하자 하나 둘 셋 리거보다는 키워질 수 있어요? 이천동 한우장님 뒤집습니다 진짜 잘 구웠다 만족스럽나요? 너무 좋아요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잠깐 레스팅 들어가겠습니다 레스팅 2차로 한번 살짝 굽고 지금 국물을 우려냅니다 제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어요 여기 라면 장인님 모셨습니다 짜파게티를 맛있게 끓이기 위해서 한동안 인터넷 공식이 있었어요 이 뜨거운 물을 7스푼을 미리 덜어놓고 어머 나중에 물을 다 버리고 이걸 넣으면 딱 맞는다 오오오 하지만 그게 필요 없는 지경까지 왔죠 어머 그냥 눈대중으로 원래 진정한 고수는 계량완스잖아요 됐어요? 지금 나의 절묘한 지금 왔어 왔어? 이 미묘한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겠어요 감동하게 되실 거예요 약간 짜파 국물 언니 제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거든요 아니야 아니야 점점 줄어들어 국물 많이 먹는 거랑 꾸덕하게 먹는 거 난 꾸덕한 거야 나도 꾸덕한 거 나 완전 꾸덕 어쩐지 계속 나한테 불맛다고 하더니 근데 지금 딱 맞았어요 떨렸지? 다시 찍었어요 다시 지금 고기도 찍어주세요 감독님 지금 테칼 저 진짜 잘 구웠죠 지금 테칼 장난 아니에요 농심에서 전화와요 지금 저 한우협회에서 전화와요 여보세요? 맛있겠다 근데 너무 맛있게 됐다 잘 먹겠습니다 촉촉하고 하나도 안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너무 부드러워 나 딱 좋아하는 미디엄 레어와 미디엄 사이 맛있지? 맛있지? 대박 들어오겠다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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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짜파게티 진짜 맛있어 근데 언니 진짜 잘 끓였다 먼트 스리 쪼르륵 김치 맛있어 김치 맛있어 와 김치 예술이네 짜파게티 수프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 있어? 잘 골랐어 진짜로 역시 우리의 참 리더 다 우리가 잘 골라서 그런 거지 내가 좋아하는 이거 있다 그래 아이템 너무 좋다니까 응 푸딩도 있다 레이 아침에 쿠키 먹고 싶다고 그러지 않았어? 진짜 쿠키 쿠키 먹어야 돼 나 진짜 쿠키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돼 맛있겠다 이거 아침에 우리 때부터 먹고 싶었어 원영이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이거 전 진짜 100개 먹을 수 있어요 가을 언니는 항상 저 하고 싶은 거 같이 해주고 진짜 잘 챙겨줘요 레이도 더 진작하게 챙겨줘요 언니 생각을 되게 많이 해주는 친구였어요 어머 그랬어요? 어 그래서 나 진짜 너한테 좀 감동이었어 진짜요? 응 또 새로운 맛 먹어봐야지 촌재는 원영이 촌재 딸기 너도 딸기니까 좋아 곰돌아 자자 우와 이거 설마 아이브야? 찍었다 우와 비눗방울이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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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예쁜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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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야 오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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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한 번이라도 아 이서 왔어? 안녕 어 애기야 아 이서 왔어? 너 안 오는 거 아니었어? 언니 그렇게 말하면 나 섭섭해 이서야 우리 이제 가려고 이서야 우리 이제 가려고 우리 이제 다시 왔어 가자 서울으로 다시 갈 거야 서울 가려고 나 방금 왔는데 오늘 국수 역사였어요 야 어려운 거 봤네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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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잠깐만 나올까? 뭐야? 어 레이 스페셜 미션 있는 거 아니야? 레이 스페셜 미션 있는 거 아니야? 레이 스페셜 미션 왜 불렀어요? 도앙스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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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들 몰래 수행을 해야 해 이거 하는 ㅅ 미션 짠 종이가 있음으로써 이거 뽑으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가운데 있는 거 어려운데?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거 해줄까? 이거 아니잖아 이거 어떻게 해요 어디 있는데? Y주? 저 절대 못해요 죄송한데 이거 저 실패하겠습니다 끝!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가 아니에요? 중 파이팅! 다섯 명이니까 과 하나 드실래요? 팬들 두 개 드세요 하나 드실래요? 언니 미션 비눗방울 만들기죠? 절대 못 성공하겠다 언니 비눗방울은 누리고 약해요 이거 봐요 원영이 거 얼마나 든든해요 뼈 때린다 나도 미션 할래 너무 궁금해서 안 달랐습니다 다들 너무 수상해져서 온 거예요 레이 너 뭐하고 왔어? 지금 다녀온 둘이 수상해 언니 뭐해요? 이거 하트 보면 안 돼 자꾸 하트를 보내요 저거 봐요 지금도 저한테 갑자기 하트를 하거든요 이해를 뒤집고 싶고 모든 멤버와 백허가 모든 멤버와 백허가 하기 쉬워요? 쉬워요 근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스킨십이 많은 편이라 화이팅 네 학교 잘 다녀왔어요 짠! 자신이 있는데요? 이거 혹시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끝날 때까지 하면 안 돼요? 오늘 끝날 때까지 하면 안 돼요? 어 그러면 좀 어렵겠는데요? 나 지금 큰일 났다 나 지금 큰일 났다 전 잠시 잘게요 잠시만요 일단 지원이 자면 안 돼 지원아 아니야 일어나 잠시 심심해 일어나 오 깜짝아 다 의심하세요 레이 이상해 근데 한 명은 꼭 그거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침묵 유지하고 있는 사람? 야 레이야 야 레이야 이거 뭐해? 레이야 말해 레이 둥가둥가 가나다라마바 이거 진짜 침묵인가 봐 여기 뒤에 머리가 풀렸다 레이 레이 머리 뭐야? 언니 이거 침묵이에요 와 이거 어떡하지? 비눗방울 하지 마 안 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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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눗방울 금지 안 돼 안 돼 어차피 못해 잠시만 이서도 이상해 뭐야 이서 저 되게 어려운 거예요 뭔데? 그럼 비밀이죠 오 가로니 그거 안 되는데 플라밍구를 맞추기? 비눗방울 너무 구체적인가? 여러분 유진 언니한테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언니 지금 수상해요 왜지? 멤버들 챙겨주기 리더니까 매번 시작했어 그건 내 일상이지 일상이야 일상이라니? 춤추기 멈춰 아 너무 기분 좋아 나 너무 기분 좋아 나 화장실 갔다 온다 오 언니 가지 마요 언니 화장실 갔다 올게 화장실 가지 마 아 진짜 어떡해 사진을 좀 찍어볼까 언니 저도 같이 찍어주면 안 돼요? 너 이상해 너랑 같이 안 찍어 너랑은 같이 안 찍어 뭐야 너 백허그지 너 백허그지 나한테 이렇게 하지마 언니 저랑 사진 찍을래요? 찍지마 아 원영 언니 사진 찍기야 그쵸? 엄청 얼굴이 안 나올 거야 어 이거 마이티 누가 가져왔어? 어 마이티 맛있겠다 잠시만 언니 이거 먹게 안 나는데 나 이거 안 나는데 뭐야 날짜 챙겼어요 나 진짜 아니에요 야 다 치워 다 치워 다 치워 나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언니 언니 야 이거 몇 개야 야 이거 하나씩 먹긴 해 하나씩 먹긴 해 나 실패 나 실패 하나 하나 먹어줄까? 저도 하나만 주세요 이거 요거트 마시면 내가 먹을게 몰라 뭔지 포도 맛이지롱 하나만 하나씩만 먹었잖아 미안하지만 우리 관리 중이면 안 되겠어 아까 많이 먹었잖아 아까 분명 짜파게티를 먹었지만 언니 이거 내야 날라 너 잠깐 하나씩 나와주자 그럼 이거 하나 빼고 하나씩 놔주세요 그럼 내 커피 나와주세요 왜 그래 내 커피 나와주세요 내 커피 나와달라고요 쩔어 보내버려요 언니 됐어 끝낼까 아니야 아니야 어어 안돼 안돼 야 받아줘서 때려줘 어떡하냐 야 레이 왜 아직도 거기 있냐 근데 레이 이미 성공한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엄청 빠르게 성공한 것 같아요 언니 빠르게 성공했어요? 어 진짜 빠르게 리즈야 리즈야 언니 리즈오 가서 새 새 마이쮤 받아가요 죄송한데 저 머리에 뿔 나가지고 너무 어려워 야 일로와 일로와 진짜 머리에 머리에 뿔 났어 이상한데 포기했어요 진짜 응 저한테라도 해봐요 하하하하 아니 평소에도 안 해요 이 친구들은 전 손아트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요 큐 큐 애교 부리기 큐 못 봤던 걸 이건 애교가 아니야 큐 큐 제가 도와줄게요 한 명이라도 친구니까 우리 이서야 사랑해 받아주지 마 내가 받아줬어 이제 한 번만 언니들 저 이거 찍으면 안 돼요? 안 돼요 말투 왜 수상한데 응 응 응 빨리 찍으세요 응 응 오케이 언니 나랑 하나만 찍어주면 안 돼요? 너랑 뭘 찍어줘? 폴라로이드 열어가니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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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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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야 사랑해 언니 사랑해 언니 나는 기가 작다고 으흐흠 이서야 사랑해 야 сначала 말투 먹을래? 저요? 언니가 셀카나 찍어주면 먹을게요 그래 먹으면서 더 찍자 하아하 왜 안 먹을 거야 언니 말투 주세요 응 하나 둘 셋 둘게 어 이미 해줬다 빨리 말투 알았어 리즈아 너가 해줬을까 나 먹을게 몇 명 성공했을까? 우리 맞춰보자 이선은 폴라 다 한 명씩 찍는 거고 리즈는 다 마이쮸 먹는 거고 언니, 내가 이거 먹어줄게 기브 앤 테이크 그냥 먹으면 내가 찍어줄게 응응응응응응응응 하트 난리 먹어 잘했어 가을 언니는 그 하트 받아주는 거고 유진 언니가 뭔지 모르겠어 왜 계속 가만히 있지? 야! 얘 나한테 돈 찍었어 어! 맞다 맞다 그거 어? 맞다 맞다 그거 정신이 맞다 왜 계속 가만히 있지? 이리 와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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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제발 한 번만 야 너 나 안 해줬잖아 너 이 자식 너 이랬단다 아악! 언니 언니 내가 찍자 잘했어 날 복수다 말 안 해도 알 거 같아 모든 멤버에게 말주 먹이기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서, 가을 언니, 레이 이렇게 성공했고요 저희 두 분 안 먹더라고요 사진 찍기였어요 아니! 레이 언니랑 가을 언니랑 리즈 언니 이렇게 성공했던 거 같아요 짠! 하트 받기 레이랑 리즈 언니 하트 하트 언니 사랑해요 완전 충분히 해줄 수 있어요, 지금 맞아 상처뿐이다 상처만 남았다 너무 큰데? 너무 크고 긴데? 생각보다 꽤 했는데 숨기는 게 근데 생각보다 꽤 했는데 저 했어요? 결국엔 일단 진짜 점인 줄 알았어요 레이 목 뒤에 점 뭐라고? 플라밍고를 맞추기 레이 레이 씨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저를 그렇게 의심하세요? 나 어디 있어요? 여기 뭐야? 이상한데? 지훈이 야, 볼일이 있다 약간 밑에 하는 어떻게 했어? 이거 안 먹을 거야 지훈이 지금 나한테 미션한 거 같은데? 여기 목 뒤에 점 어떻게 했어요? 다행해 잘했어 근데 계속 가만히 있지? 야! 얘 나한테 점 찍었어 이렇게 찍으려고 했는데 자꾸 뒤를 보는 거야 막 사랑해 이러고 이제 너를 못했지 맞아 야, 원영이는 진짜 약간 철옹선 같다 전 뭐게요? 너 뭐야? 나도 모르겠지 추측이야? 전 멤버들한테 뱉고 가기 뱉고 가? 다 했어요 언제 했어? 미션 성공 난 너 진짜 모르겠어 난 진짜 모르겠어 근데 진짜 제일 쉬운 거 같아요 저는 모든 멤버들과 손 잡기 아, 맞아, 맞아 난 손 잡지 껴 썼어? 나랑은 안 잡았어 둘이 쉬었네 야, 좋겠다 우리 둘은 뭐가 있죠? 자, 여러분 미션 실패입니다 하나가, 하나가, 하나가 그래, 이 녀석들아 우리 반성하자 가족 회의한다 유진 난 뭔지 알아 언니 맨날 맨날 뭐 묻히고 다니잖아 어디에 뭐 묻히잖아 내가 뭐 묻히잖아 아, 어디에 뭐 묻히잖아 아니 이게 뭐야 힙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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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으니까 제일 멋있잖아 우리 둘이 똑같아 우리 둘이 똑같아 하나 둘 셋 이게 뭐예요 토끼 토끼 됐다 야 뭐냐 토끼 이거지 토끼는 이거라고요 이건 너무 약해 하나 둘 셋 빠졌다 드디어 우리 잘 맞는다 잘 맞는다 하나 둘 셋 아이린 하나 둘 셋 둘 셋 담아 네네 네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